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레일라와 에리얼의 수업이었는데 거기에 리오를 초대를 해서 같이 카탄이라는 유명한 보드게임을 해봤어요. 근데 이 보드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겼다는 사실이고요. 아이들 지금 2점, 4점, 5점 날 때 저는 10점 냈거든요. 제가 이겼습니다. 모든 것은 기록되었고 상당히 잘했어요. 상당한 전략이었고 아주 잘 이겼습니다.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 지금 영어로 말하는 게 어색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시점이 됐어요. 리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갔다 오면서 굉장히 영어가 많이 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모르죠. 가기 전엔 어땠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레일라와 에리얼 같은 경우에는 레일라 경우에는 처음에 점프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수업 시작할 때. 근데 저랑 수업하면서 영어가 많이 들었고 에리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고 스텔라도 그래요. 스텔라도 지금 이제 1년 조금 넘었겠구나. 말을 되게 잘해요 정말로.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클로이라는 학생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아이들이 그냥 서로 같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영어로만 놀 수 있는 환경이 나오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게 쉽진 않아요. 근데 제가 그냥 조금만 초반에 개입해 주면은 아이들이 딱히 한글로 말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로 두 사람이 한글로 말을 쭉 하다가 이제부터 영어로 말하세요 하면 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만 같이 말하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만나서 나중에 한글로 시키면 반대로 한글로 하는 게 어색해요.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찾아봤고 뭐 리오 같은 경우에는 배틀쉽이라는 게임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또 레일라 같은 경우에는 갈틱폰이라고 이제 그 그림을 그려서 서로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해봤는데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츰차츰 하나씩 개방을 하고 예를 들어 카탐 같은 경우에는 4명이서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텔라랑 레일라, 에리얼, 리오까지 들어가면 제가 거기 낄 자리는 없어요. 그게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제가 없어도 그런 거를 학생들이 알아서 자기끼리 잘 모여서 놀 수 있도록 그런 커뮤니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돈 주고 어학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대로 뭔가 안 하면 어학원 보내실 거란 말이에요. 어머님들 전부 다 저랑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냥 같이 얘기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궤도에 오르는 게 중요한 건데 레오도 마찬가지고 에리얼이랑 레일라도 마찬가지고 스텔라는 아직은 아니지만 이 세 아이들 다 제가 가르치는 기준 자체가 스스로 뭘 찾아서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그 방법을 가르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서 배울 수 있고 같이 영어를 하다가 자기가 말을 못하면 답답해서 찾아서 공부를 할 과정으로 몰아넣는단 말이에요. 찾아보고 문장 만들고 단어 추가하고 안 게다가 학습하면서 다음번에 더 잘 말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능성에 첫 번째 단계로 이렇게 한번 수업을 모아서 해봤고 레일라와 에어리엘이 해야 될 수업에 지금 리오가 끼어들어서 약간 고렇게 한 모양새가 되긴 했지만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아이들이 앞으로 얻을 것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제 수업과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초반부에 제가 그걸 좀 도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케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